영주에 있는 국제조리고 학생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조리서인 음식디미방요리로 도시락을 만들어 코로나 방역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. 영주 국제조리고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코로나 거점 병원인 영주 적십자병원에 종가음식 도시락 300개를 전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경북소방학교에 근무 중인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50개를 전달했습니다. 학생들은 영양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350년 전통의 반가음식 조리법을 배웠습니다.